안녕하세요. 입영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옥스윙 시리즈물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옥스윙1에서부터 옥스윙7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모든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담았고요. 그리고 옥스윙1에서부터 2, 딱딱딱딱 7까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익히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옥스윙7이 끝나면 옥스윙8도 나오고 9도 나오고 10도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옥스윙2021, 내년에는 옥스윙2022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 PGE 투어를 보면 분명히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입영옥골프학교도 2021년도 7월 1일부로 새로운 시즌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옥스윙2022, 옥스윙2022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 선공개가 된다는 점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옥스윙2022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옥스윙1에서부터 옥스윙7에 이르기까지 나의 체형에 맞는, 나의 스타일에 맞는 스윙을 선택을 했다면 정말 모든 것을 싸잡아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파워풀하게 그리고 미스샷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 실전 타격법이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만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정말로, 진실로, 실전에 직결되는 파워와 정확도 그리고 일관성을 다 갖춘 스윙을 습득하고 싶으시다면 통합 멤버십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께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옥스윙2022는 기존 시리즈와 달리 12편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시리즈별로 각 주제별로 5편이면 5편, 10편이면 10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일부분은 옥스윙1에서부터 세븐에 이르기까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2022가 시작될 때, 그 시작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 통합 멤버십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통합 멤버십 이하 옥스윙1,2,3 쇼게임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통합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듣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돈, 시간, 에너지, 여러분의 열정, 자존심, 모든 것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이병옥골프학교 멤버십 프로그램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옥스윙2022, 7월 1일날 첫 편이 여러분께 공개가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똑같은 영상이 아니라 간편 영상으로 2022년도에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금 멤버십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그 수준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퀄러티는 낮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약본이기 때문에 탁탁탁 보면서 본인이 감각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멤버십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해가 쉽고 여러분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병옥골프학교에서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스윙2022가 시작되는 2021년도 7월 1일부터는요.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주 1회, 우리 멤버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그 방송은 여러분들과 정말 밀접하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매월 소중의 금액을 저희 이병옥골프학에 납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특별히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영상을 분석해 드리는 방송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옥스윙1에서부터 옥스윙7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옥스윙2022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전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골프 스윙 연습법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그 첫 회가 여러분께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 새로운 영상은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만이 시청하실 수 있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우리 모든 멤버십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골프를 칠 수 있게 노력하는 독보적인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